아 나는 맛이 있는 거 너무 좋아. 너무 많이 나. 지하철 이런 거 없는 건데. 안 들어가서. 나한테는 유형을 잡아라. 너한테는 지하철을 이용할 거야. 응. 지영아. 뭐해. 나 지워버린 거 아니야. 왜 이렇게 보여. 손업이라고. 누굴 치킨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? 가까운 점 마시고요. 아, 상도 말로 안 돼. 배우를 통틀어서 공부를 해봐. 한 배우 진짜 배우. 모른 배우. 최고의 배우. 와, 배우? 응. 오늘의 배우. 아름다운 배우. 올려서. 최고야. 네. 모른 그 형. 모른 그 형. 모른 그 형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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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